히든풋볼 토요브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부 순서 이어가보도록 하죠. 이승엽 두산감독 부임 슈퍼스타 출신 감독을 말하다. 아주 저희가 좀 거창하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사실 야구를 안 좋아하는 분들이더라도 야구를 잘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렇죠. 말 그대로 정말 슈퍼스타 출신의 감독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먼저 송지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뉴스를 접하시고. 저는 저도 며칠 전에 아는 기자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승엽이 두산감독 간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실제로 저도 들은 바가 없었어요. 들은 바가 없었고. 사실 이종덕급 스타가 움직이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해놓고 보니까 뭐 어느 아마 내부 정보의 좀 밝은 매체 같은 경우는 거의 확정적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 공식 발표가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아마 삼성뱀분들 입장에서는 왜 두산가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승엽 감독은 원팀 플레이어죠. 삼성 라이언스에서만 뛰고 물론 일본프라고에 갔었던 기간 제외하고 또다시 삼성에서 뛰면서 은퇴를 했고 기록도 삼성에서 세우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에서 지금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없죠.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두산이 물론 올해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두산의 팀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팀이에요. 일단은 선수들 FA에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서 하는 것도 아닌데 흔히 화수분 야구를 한다 이러면서 그 당시에 선수로 뛰었던 사람들은 정말 거의 100위험입니다. 두산 야구를 되게 리스펙트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끈끈하다. 큰 경기에 강하다. 이런 이미지들이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올해 성적은 떨어졌지만 아마 이승엽 감독도 두산이라는 팀의 그런 색깔, 선수들의 스타일 이런 걸 잘 살리면 충분히 한번 만들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서 너무 빨리 이 질문을 드리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코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냥 갑자기 감독 다리 딱 앉아도 문제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에 이승엽 감독 못지않은 슈퍼스타들이 과거에 기자분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치 경험도 없이 왜 감독, 나정도 스타는 무조건 감독부터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했다가 욕을, 물론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욕을 얻어먹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K리그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축구는 그게 쉽지 않죠. 그렇죠. C급, B급, A급, B급. 예, 있으니까. 라이선스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아무리 엄청난 정말 진해진 지단 같은 사람도 라이선스 제대로 안 타고 벤치에 앉을 수 없는 게 축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사례가 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돼버려서 뚜껑 열지 않았으니까 저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승혁 감독이 부임하면서 뭔가 FA 영입도 적극적으로 하고 좀 이러다 보면 두산에 예전에 다시 어떤 팀 컬러를 되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높이기에는 충분할 어떤 영역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물론 이승혁 감독은 내연시연 시작하고 3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이분의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판단하는 거는 하지만 만약에 이승혁 감독이 상당히 3년 동안 좋은 대우를 받고 계약을 하게 되죠. 하게 됐는데 이번 겨울에 두산이 FA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요건 고스란히 두산이 먹습니다. 총알도 주지 않으면서 제아무리 명장이 온다고 이순신 장군님이 온다고 최소한 12척의 배가 있었는데 배 2척 뛰어놓은 다음에 싸우라고 그러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이 이번에 이승혁 감독을 얘기한 건 단순히 이슈거리로만 불러서는 곤란해지겠죠. 구단의 입장이. 끝나보고 겨울이 어떻게 되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꽤 굵직한 FA 선수로 나오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는 두산이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자신들이 꼭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하는 한두 명씩은 그래도 FA를 잡아 안 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외부 FA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FA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 두산에 대한 팬들의 성토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이승혁 감독 굉장히 젊은 감독이잖아요. 최강여구에서 지금 감독직을 수행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는 이승혁 감독도 47이에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네요. 내년에 밖에 48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승혁 감독이 이름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이가 안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76년생입니다. 공안이시군요. 그렇네요. 그리고 축구 쪽에서도 사실은 지금 보면 우리 김근호 PD랑 이기수 작가가 많이 뽑아줬는데 굉장히 많은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김근호 PD 이 자료 이기수 작가의 공헌을 기리면서 그런데 이 자료에 빠진 대표가 티이리앙리 전 감독이시죠. 티이리앙리 감독이 모나코에서 딱 103일 감독했습니다. 103일 만에 경질입니다. 그럼 게리네빌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게리네빌도 사실은 수비수지만은 그래도 아주 스타플레이였다고 봐야죠. 그런데 게리네빌은 이제는 방향을 이제는 방송인 쪽으로 완전히 잡은 것 같고요. 다시는 지도자 안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재능을 찾았네요. 그렇죠. 방송에는 재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앙리는 지도자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앙리는 지금 이제 벨기에 국가대표팀 코치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벨기에의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벤치에 못 앉는 경기가 있었어요. 바로 지난번 9월 A매치 때였는데 그래서 앙리 임시감독 그날 대행이 앙리 코치가 이제 지휘봉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앙리 코치의 대표팀 디비전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어쨌든 앙리 코치는 이전에 이제 모나코에서 103일 만에 경질이 됐었는데 이때 이제 경질 스토리가 정말 거의 세계 첫째, 둘째를 다투던 선수 아니었습니까? 앙리 선수의 절정기에는 세계 원투를 다투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모나코에서 103일밖에 감독을 못했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정말 대선수가 왜 좋은 감독 되기가 어려운가를 보여줬던 에피소드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앙리이가 보기에는 이걸 못해? 너네는? 야, 이렇게 딱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언론으로부터 많이 새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수들을 다그친다. 이승엽 선수도 감독도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야, 이거 치면 넘어가죠. 왜 이거를... 야, 이걸 딱 치면 되잖아. 야, 한 50개 넘겨. 이게 아마 본인이 학습효과를 얻은 게 있어요. 1년에 50개가 어려워? 그러니까 본인도 슈퍼스타 감독 밑에서 있어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같은 그런 과언은 비슷한 과언은 변화 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일단 뭐 시간이 말을 해주겠죠. 좋은 선수가 이제 감독, 좋은 감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런데 통계적으로 그거는 정말 이제 축구, 야구, 농구 등등 정말 그거는 광범위한 통계를 내보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대선수는 그래서 좋은 감독이 될 수 없다라는 명제는 저는 그 진위 여부를 저도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수가 대감독이 된 케이스들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축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프란츠 베켄바오 베켄바오 선생님 감독으로도 월드컵 우승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서독을. 그리고 또 베켄바오의 손수 시절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크루이프 선생님. 이분도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바르셀로나의 어떤 전통적인 스타일의 축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공헌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르셀로나에게 정말 유럽 타이틀을 비롯해서 라리가를 계속 제피하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이른바 정말 드림팀의 원조가 되셨던 감독이 크루이프거든요. 그러니까 크루이프와 베켄바오의 사례만 보더라도 정말 세계에서 또 역시 탑을 다투는 선수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감독으로도 상당한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전술가들로 특히 21세기에 이름 높았던 사람들 조세무리뉴 감독부터 위르겐 클럽 감독 얼마 전에 첼시를 그만뒀지만 토마스 투웰 감독 등등등등 여기에 정말 선수로서는 미미했던 선수였거나 아니면 프로 물을 먹어보지 못한 그냥 아마추어 정도 선수였거나 이런 감독들이 역사적으로나 성과적으로 굉장히 위대했던 경우도 많지만 역으로 말씀드렸던 베켄바오나 크루이프 같은 사례 혹은 진해딘 지단처럼 챔피언스 리그 3연패를 또 일곤했던 사례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감독들만 하더라도 과르디올라나 안첼로티나 이런 분들은 세계 원투를 다투던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대에는 스타급 선수였잖아요. 스타 출신도 감독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이제 아리고사키, 무리뉴, 클럽 감독, 투웰 감독, 사리 감독 등등 이런 감독들은 또 아주 선수가 굉장히 미미한 사람들이고 아마추어 정도 조금 하다가 그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이 선수로서는 그렇게 대단한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벵거 감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슈퍼스타가 감독으로까지 성공하는 케이스보다는 좀 덜했던 사람들이 감독으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조금 더 많게는 느껴져요. 그렇긴 한데 이 수치는 일단 누가 스타냐, 누가 스타가 아니냐 그 전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광범위한 통계를 내보기 전에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스타는 무조건 좋은 감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제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한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슈퍼스타가 감독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하다. 그리고 큰 팀에 감독을 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표현 중에 미천한 경력을 갖게 되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지도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뭔가 성인팀, 프로팀 이런 팀들 맡기는 좀 어렵고 아무래도 유소년이나 좀 이제 아래쪽 팀에서 뭔가 좀 유리천장이 발생하고 이런 것이 저는 여전히 한국 축구계에는 좀 많은 현상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일단 팬들의 시각이 좀 많이 저는 바뀌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슈퍼스타 출신 감독을 원하기보다는 그냥 뭐 스타도 좋고 안스타도 좋은데 실력 있는 감독이 왔으면 한다. 라는 생각들을 요즘 팬분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종목을 불문하고 이거는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다만 우리 스포츠계에는 여전히 스타와 안스타 사이에는 안스타. 지도자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의 장벽 그리고 지도자를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뭔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유리천장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전히 한국 스포츠계에는 있겠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는 당연히 있겠죠. 국내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슈퍼스타 감독이 정말 무조건 실패한다 성공한다 성공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그 자리에 맞춰서 본인이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하고 진화하느냐 그게 달려있다고 보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의 기를 죽이는 그런 감독은 결코 성공 못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이게 안 돼? 그 케이스들이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가 나보다 야구 잘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네가 나보다 야구 잘해? 이러면 이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를 죽이거나 본인도 지도자로서 성공하고 싶고 또 긴 시간 자기의 야구 또는 스포츠, 축구건 펼치고 싶으면 그런 걸 조절하는 능력이 저는 우선시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 스포츠계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나아가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아까 이제 재우 형님께서 말씀하실 때 슈퍼스타 출신 감독들이 발생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네가 나만큼 야구해? 네가 나보다 야구 잘해? 네가 나보다 잘할 줄 알아? 이제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말이죠. 정말 그러니까 손수 경력은 좀 미천하지만 그래도 해야 감독이 되기 위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나 공부나 모든 이런 라이선스 과정이나 이런 걸 정말 많이 연구를 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이제 있잖아요. 그럴 때 역으로 말이죠. 선수들이 감독이 그런 감독이 왔어요. 야 저 감독 나만큼 축구해봤어? 쟤보다 내가 축구 잘하지? 쟤는 뭐 제가 선수 제대로 해봤어? 일종의 무시하는 듯한 역으로 역으로 이게 우리 축구계에서도 요즘 골든 에이지 프로그램 그래서 지역에 지도자들 보내서 대한축구협회가 또 지역에 유망한 선수들 또 모아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이제 골든 에이지 지도자를 뽑을 때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선수 경력은 좀 봅니다. 요즘은 근데 대한축구협회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심사나 이런 게 아주 과학적인 시스템과 정말 그 실적과 프리젠테이션 이런 거 엄격하게 봐서 요즘은 그 지도자들을 뽑아요. 협회 이른바 협회 전임 지도자들을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스타 출신이라 할지라도 전임 지도자 된다는 보장이 없고 정말 엄격한 여러 가지 서류, 실기, 면접 정말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그 전임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있더라고요. 여전히 뭐냐면 전임 지도자를 정말 이제 손수 경력 없는 사람들도 좋은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좋은 리포트를 제출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좀 뽑아주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 약간 이제 거리끼게 되는 면은 있다고 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만약에 손수 경력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다른 성적은 좋아서 전임 지도자가 만약에 됐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예를 들어 골든 에이지 프로그램의 지역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역에 지역에 있는 또 여러 이제 유소년 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팀들의 협조를 얻어서 이제 손수들을 차출을 해서 뭔가 훈련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지역에 있는 이미 기존의 지도자분들 혹은 플러스 손수들의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너무 미쳐난 사람이 골든 에이지 지도자로 그 지역에 파견이 됐다고 그랬을 때 아니 쟤 뭐 쟤가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겠어? 그런 시각 그러니까 아니 학부모들 분들도 자기 개념으로 듣도 보도 못한 지도자가 팀에 왔어요. 그러면은 벌써 학부모들부터도 아니 저 뭐 경력도 없는 지도자가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약간 거기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무시의 눈초리로 바뀌고 이제 그렇게 돼서 사실은 정말 경력이 선수 경력이 부족해도 지도자 준비를 착실히 한 사람을 뭔가 좀 더 중용하고도 싶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그런 지도자들을 지도자들을 임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지도자들이 학부모들이나 주변으로부터 지원을 잘 못 받아요 제대로 그런 케이스를 저는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스타냐 안 스타냐를 따지지 말고 실력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 스포츠기가 많이 포용을 하려면 이런 분위기와 풍토부터 좀 달라져야 돼요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실제로 선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전혀 다른 스타일의 감독을 지금 말씀하셨죠 극단제가 이쪽은 슈퍼스타 출신이고 이쪽은 무명이에요 양쪽은 어떤 얘기 나온 줄 알았어요 이쪽에서는 우리 감독은 스타 출신이니까 애들 맨날 자기가 선호하는 주전애들 걔네들만 써 나머지 벤치는 쓰지도 않아 기회 안 줘 스타니까 스타 아닌 선수들은 돌아보지도 않는다 근데 반대점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감독은 자기가 예전에 벤치였잖아 그러니까 주전들을 또 우습게 한다 주전 진짜 너무 웃기죠 근데 이게 동시대에 똑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얘기에요 본인의 처지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슈퍼스타라고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실패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지도자로서는 또 새로운 자기가 업력을 쌓아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봐줘야지 처음부터 내가 안경을 딱 쓰고 시작하는 순간이면 정말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